오젓다리 지젓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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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이 오젓다리 지젓다리 이런 말 하면 못 냈는데 어디로 가야 돼? 직진 아니고? 맞아 짜잔 오 역광 저는 또 서울에 왔습니다 오늘도 미팅이 있어요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호물라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도 홍대로 왔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미팅 약속이 잡혀가지고 밥 먹고서 미팅을 하러 갈 거예요 마스크 좀 화장 잡힐다 이 컵들 좀 치워보자 이렇게 짱딱 좀 봐봐 이렇게 해봐요 어 그것도 나쁘잖아 난리 나겠다 진짜 이 컵들은 지젓으로 넣으셨다 미쳤지? 근데 이거 배경도 예쁘다 이쁘게 이거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와 바쁘지 않은데? 바쁘지 않은데? 미쳤어 미쳤어 응 근데 그런 데 약속 잡잖아 그치 그러면 일찍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? 내가 생각하기엔 진짜 한 5분 정도 일찍 가는 거면 예의인데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닌가 나도 그런거래 근데 5분 정도 일찍 가는 게 맞지? 응 와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미쳤어 뭔지 알지? 만족도 안 해 아니 그게 아니고 바쁘지 깼는데 죽어도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이걸로 오구로 그래 난 강하게 키운다 계속 이래 아 배불러 만족 같이 가 지민씨 아 극한으로 배부르다 우리 어디가? 우리 어디가? 여어 아 힘들어 너 어디가냐? 어디가 왕관하지 보여? 왕관하지 보여 귀엽다 미팅을 끝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희는 미팅을 마치고 누데이크라는 빵집에 가고 있어요 여기 젠틀몬스터에서 만든 곳이래요 이거 근데 바람소리 때문에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다 하여튼 거기를 갈 거야 완전히 힙한 빵집이에요 냥냥 치명적인 지태 저 녀석 우리를 보고 있어 진짜? 이렇게 와서 봐 안녕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나 와인인데 아 이거 어떻게 요구하시겠어요? 요구? 놀라시겠어요 그게 뭐예요? 바게트 버터 저도 하지 몰라요 이건 뭐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노을을 볼 수 있다면? 응 옆방이라 안 나와 내가 마음에 들어요? 응 근데 역시 그거는 쓰러지겠지? 너무 좋아 오늘 원래 스타일로 지금 손을 낳고 있었어 어우 해줘 좀 자랑해봐 저 티셔츠랑 그리고 양말 샀어요 와 난 좀 아니다 사실 티셔츠는 좀 살 생각이 있었는데 네 여기 온다 친정적으로 고마워 진짜 저희 이제 카페 갔다가 집에 갈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힘들지? 너무 공격적이다 너무 공격적이다 너무 공격적이다 너무 공격적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딴 데 보다가 이렇게 하다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? 다꾸 하는 거야? 응 아니 습고 아니 녹고 이렇게 어때? 근데 언니 화살표가 얘를 가르치는 게 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얘를 가르치는 게 나 그게 나은 거 같아 이거? 아 아 어떻게 한 번 만져더니 손이 길은 몸보게 난 버려줘 음 맛있다 좀 귀여운 거 같아 오늘의 쇼핑 이제 우리 가자 아 기다려봐 우리 가자 이제 힘들어 나 집으로 가고 싶어 집으로 가고 싶어 집으로 가고 싶어 ㅋㅋㅋㅋㅋ 그럼 둘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돼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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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갈 준비 나 혼자 해야겠다 이거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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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까 사온 케이크를 먹을 거예요 완전 기대된다 진짜 케이크를 사봤어요 그쵸? 눈둥 사기에는 아닌 진짜 이런 거?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짜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게 뭐야 초야 초 짱이죠? 나 사진 찍을래? 지민아 언니가 찍을 테니까 다 찍었어 아니요? 안 찍을까? 짜잔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파티 이거 진짜 완전 식욕 감태 짤인데? 아니야 힙해 힙해 좋아 좋아 칼 가져올까? 이거 흑임자야 흑임자 진짜? 응 근데 일단 보지만 해도 맛있게 생겼어 왜? 마셔볼까? 아까 크루아스톤 머리통 같잖아 난 괜찮은 거 같아 음 나쁘지 않아 응 야 남편 친구 앞에서 뭐 먹겠다 흑임자 그거잖아 찐사랑 음식 야 먹고 히히